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신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너무 잦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변하고 흔들리고 우수하지만 주변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자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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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광 흔들자 없네 주가 부른 열면 다를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광 흔들자 없네 주가 부른 열면 다를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소주하라 주 기뻐하라 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광 흔들자 없네 주가 부른 열면 다를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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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 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화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화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화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와 나는 영화 흔들지 않네 여러분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합시다 다 같이 주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그ụбыㅋㅋㅋㅋ 예수님의 나라 진동치 옥但 주의 송축합시다 주의 송축하라 주의 기뻐하라 주의 송축하라 주에게lia처럼 주 앞에 주가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님 성주 하나 주님 성주 하나 주는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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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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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